저기 보면 유턴 표지판 밑에 보면 자해 전시 유턴이 있죠? 그래서 화살표 들어오면 돌 거에요. 주황 불 들어오면 다음이 자해 전신호거든요. 기어 놓고 핸들만 다 돌리세요. 기어 놓고 기어 놓고 기어 놓고 기어 놓고 기어 놓고 핸들만 다 돌리세요. 아니 가지 말고 차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핸들만 다 돌리세요. 핸들만 다 돌리세요. 출발 이제. 왜냐하면 신호위반한 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유턴 사실 설명합니다. 자 유턴을 내가 멈췄다가 신호를 기다리는데 주황 불이 들어왔어요. 이 주황색 불은 가면 안 되는 신호에요. 그냥 준비만 할 수 있는 거에요. 주황색 불은 3초에서 5초 정도 들어와요. 아까 기어 미중도 입은 10초가 지나야 감점 뜬다고 했죠? 그러니까 3초고 5초니까 미리 내가 기어를 넣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아까 브레이크 먼저 뗐단 말이에요. 뗄면 안 돼요.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 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넣고 다 돌리고 어? 안 오네? 출발. 그러니까 기어 놓고 다 돌려놓고 어? 안 오네? 확인하고 안전함 출발이라는 얘기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벌써 가려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여기 이 덤프트럭 때문에 가렸기 때문에 저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 신호 들어왔으니까. 설마 신호위반 하겠어? 아니야. 신호위반 많이 해요. 알겠죠? 신호위반 많이 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가란 뜻이었어요.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이 있어요. 이렇게 교통섬이 우회전. 이랬을 때 이렇게 1번, 2번 같이 만나서 3번이 되는 도로가 있고 잘 들으세요. 도로가 있고 합류라는 얘기에요. 같이 만나는 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돼서 따로 1번, 2번 도로가 따로 있어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가는 도로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런 거. 저쪽에서 우회전해서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이때는 내가 못 들어가면 멈춰도 되는 거예요. 근데 중립만 잘 놓으시면 돼요. 여기를 우리가 포켓차로라고 하는 거예요. 포켓차로. 우회전 돌자마자 이렇게 도로가 따로 그러면 포켓차로, 또 다른 말로 가속차로라고 해요. 우리 장래기능에서 가속구간 기억나죠? 20 이상. 붕! 속도 올리면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휴게소 갔을 때, 휴게소 갔다가 도로 나오면 속도 올리면서 들어가는 거 봤을 거예요. 그 속도를 안 올리고 들어가면 죽어요. 왜냐하면 옆에서 생생 달려오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가속차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1, 2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이것도 포켓차로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감속차로예요. 감속. 감속차로. 속도를 줄여서 우회전하라고. 이건 감속차로. 이건 가속차로. 그 다음에 우츠로 빠져서 도는 차로는 감속차로. 이런 속도를 다운시켜서 우회전하듯이. 이해되셨죠?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주차브레이크 내리고. 다음 안내시자지 측진입니다. 계기판 한번 확인. 이제 좌측간 밝히고. 브레이크 떼면 안돼요. 아직. 이제 왼쪽 보고 없죠? 이제 기어놓고. 왼쪽 한번 더 보고 출발. 앞에 보고 왼쪽 보고 이렇게. 이렇게. 액셀 밟고. 왼쪽도 보고. 앞에 보고. 이렇게. 이제 깜빡이 끄고. 액셀 부음. 약간 오른쪽. 손도 쭉 올립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깜빡이 막혀요. 왼쪽 보세요. 차 있어요? 앞에 보세요. 차 옆에 보고. 다시 왼쪽 보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지. 잘했어요. 알겠죠? 깜빡이 끄고. 신호등 빨간불. 자, 브레이크 발앉히고. 속도 조금 줄입니다. 뒷코스는 진로벽 여기서만 한번 해주면 돼요. 좀 더. 와이퍼가. 정전입니다. 자, 500m 앞 좌회전. 중립. 멈추면 중립. 멈추면 중립. 멈추면 중립. 까먹지 마세요. 뒤가 잡고 있고. 중립인지 아닌지는 요거 보면 돼요. 그죠? 네. 자, 우리 오산은 도로가 3개면. 저 멀리 보면 도로 3개죠? 1, 2, 3. 그래서 2차로에서 다 좌회전 되니까 안 옮깁니다. 네. 우리는 1차로 탈 일이 없어요. 기어 넣고. 엑셀 발. 옆에 차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저는 사방을 다 보고 있어요. 뒤도 보고 있어요. 엑셀 힘 빼고. 들어오면 엑셀 힘 빼주세요. 알겠죠? 네.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오른쪽에 횡단보도 초록풀이니까 가도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 바라리고. 척척다운. 축대고. 축대고. 축대고 그랬어요. 횡단보도 다 지나고. 이제 왼쪽 보면서 2차로. 무시고 돌리지 마지 말고. 이제 엑셀 살짝. 알겠죠? 그렇게. 풀고. 잘했어요. 엑셀 밟고. 이렇게 가다 보면 차가 없고 도로가 넓은 도로에서는 감독관이 스위치를 하나 눌러요. 그게 지시속도 구간인데. 그때 기계음으로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멘트가 나오면 51km, 52km, 53km 정도만 내주시면 돼요. 알겠죠?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만 끝난 거예요. 너무 60km 넘었다. 속도 조심. 50km에서 이렇게 너무 실격돼 버리니까. 이 정도 속도 좋아요. 너무 많이 돌렸다. 이세하게. 다시 엑셀 살짝 주고. 멀리 보세요. 저기 트럭 보여야 돼. 점선만 넣어 보지 말고. 네 좋아요. 오르막이죠? 그러면 엑셀 약간. 평균 대비 한 10% 더 밟아 주는 거예요. 내리막 오히려 10%, 20% 덜 밟아 주는 거고. 일반 차들이 다 속도를 위반하기 때문에 같이 달리면 안 되었을 때는. 내리막이죠? 그러면 엑셀 림을 빼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표지판이 30km 이라 되어 있잖아요. 브레이크 바라주시고. 어차피 앞에 빨간불이죠. 지금부터 속도를 조금씩 다운 시킵니다. 앞에 바닥에 30km 보이죠? 여기서는 30km 넘으면 안 돼요. 알겠죠? 약간 오른쪽. 그렇죠. 오케이. 중립. 초록불이 들어와도 기어 넣지 마시고요. 앞에 화물차 보이죠? 저거. 저게 움직이는 거 보고. 아니면 차 브레이크 등이 꺼지는 거 보고. 왜냐하면 초록불이 들어와도 차들이 바로 못 움직여요. 그러면 내가 기어 넣는 데까지 10초 걸릴 수 있어요. 감점 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보고 앞에 보고. 보고 앞에 보고 해서 20km 이상 30km 이하로. 저 멀리 빨간불까지. 자. 기어 넣고. 브레이크 빼고. 엑셀 살짝 주고. 그렇지. 그렇지. 엑셀 힘 빼고. 그렇지. 힘 빼고 합니다. 다시 엑셀 살짝 주고. 엑셀 힘 빼고. 엑셀 힘 빼고. 다 빼세요. 그렇지. 엑셀 힘 빼고. 다들 안 지키는 거예요. 엑셀 힘 빼고. 엑셀 힘 빼고. 엑셀 살짝 주고. 엑셀 힘 빼고. 엑셀 림뷰 신호 받겠죠 여기까지가 500m 좌회전입니다 500m 좌회전 진로 변경 없습니다 좀더 앞으로 오케이 중위 오른쪽 보면 30 해제 보이죠? 앞에 신호등하고 저 멀리 신호등하고 두 개 있죠?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죠 가깝기 때문에 앞에 신호등이 바뀌면 여기도 바로 바뀌어요 한 3초 뒤에 여기 저쪽엔 빨간불 줬는데 초록불 주면 꼬리 물잖아 저쪽에서 자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끊으니까 항상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봐야 이 앞에 신호등이 예측이 돼요 알겠어요? 빨간불일 때 왜 멈췄다 가는 줄 알겠죠 안 멈췄다 가면 여긴 사람 없는데 여쪽에 사람 오면 안 보이거든요 여기서 오는 차가 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멈춰서 하기란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기어놓고 앞으로 당길게요 엑셀 걸고 와이퍼 각차 뒤에 366까지 바닥 옆에 타이어 가린 거 보이죠? 물바지 다시 접도 올리고 이제 쭉 올려야 됩니다 30 해제 앞에 잘 가면 따라가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두번째 4회전도 2차로 4회전 할겁니다. 차가 삐뚤다고? 차만 쳐다보면 내가 삐뚤어져. 선을 보면 안 삐뚤어져요. 밑에 바닥에 화살표 한번 잘 볼게요. 브레이크발 직자 보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3차로가 좌회전을 하면 안되요. 하는 인간들이 있긴 해. 직자니까 돌면서 차로가 3개가 있어요. 2로 안가고 3으로 갈거에요. 직자가 아니면 3으로 가면 안되거든요. 무지간 2로 가야하는데 우리는 2로 안가고 3으로 가는 이유는 진로 변경 한번 안하려고. 근데 만약 2로 가도 감점 없어요. 단 진로 변경 알아서 3차로 하시면 돼요. 직자니까 가능한거에요. 직자니까 가능한거에요. 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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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둘려. 오히려 오른쪽을 살짝 풀어야 돼. 3차로로 했잖아. 그래서 그만둘려 한 거예요. 고가차도 우측 옆길이라는 말 들었죠? 그래서 일로 들어온 거예요. 고가차도 1, 2니까. 여기서부터는 B랑 D랑 길이 같아요. 저쪽에서 오는 게 D에요. 지니산업단지에서. 그래서 같은 길입니다. 중복되는 길이에요. A하고 C도 문화예술학원에서 출발해서 길이 중복되고 여기서부터 길이 갈라져버려요. 오른쪽 끝으로. 저기가 이제 오산IC입니다. 오산IC. 경부고수로 차는 곳. 그래서 도로가 두 개가 있어요.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오른쪽 차로는 고수로 가는 길이니까 가면 안 되겠죠? 왼쪽 차로는 그냥 그대로 직진하면 돼요. 옮기지 말고.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그대로 직진.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이어서 약 30m 앞. 좌우장입니다. 좌우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좌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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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도 마찬가지 좀 더 여기도 마찬가지 돌면 4차로로 갈게요 오른쪽 끝으로 충분히 여기 4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가능해요 기어 놓고 다시 엑셀에 밟고 횡단보도 절반 가면 90도로만 꺾을게요 엑셀 살짝 밟고 여기서 90도 이렇게 네 그죠? 여기에서 이제 필요하면 더 돌리는 거 그죠? 네 이렇게 필요하면 조금씩 더 돌리는 거에요 알겠죠? 많이 안 꺾죠 그죠?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우리 안에서 180도 기억나죠? 이제 그거 써먹을 때 된거에요 60km 앞 우회전입니다 저기 진로 변경 안해요 저기 주유소 있죠? 진화속 우회전 그 노란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 노란선이 안보이면 180도만 꺾고 도로 보면서 핸들링 하시면 필요한 만큼만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저까지 쭉 가세요 엑셀 조금만 더 주고 자 화살표 보이죠? 오른쪽 노란선 보이죠? 그렇지 엑셀 닫지 말고 브레이크 바로 앉아 놓고 그래서 브레이크 써도 돼요 180도 그렇지 왼쪽 보고 엑셀 차에 엑셀 밟고 여기 오른쪽 이쪽으로 가는거에요 감속 다수차로 보이죠? 이제 자척 깜빡이 켜고 엑셀 밟고 왼쪽 보고 버스 아니야 뒤에 우리 뒤차야 겁먹지 말고 깜빡이 켜시고 못 들어가면 여기 멈춰도 돼요 만약에 차들이 이렇게 많아서 못 들어갈게 있죠? 그럴 때 옆에 멈춰도 돼 중립놓고 알겠죠? 그 아까 그 버스는 우리 뒤차 우리가 멈췄다가 가면 뒤차가 우선권이 높아져요 알겠죠? 근데 우리 멈춘게 아니잖아 그죠? 천천히 주의하면서 갑시다 직진 우선 저 멀리 빨간불이죠? 이거 바뀔 수 있어 주의하세요 바뀌죠 그제? 계속 멀리 보라는데 이제 우회전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쭉 직진 너무 잘해두고 있어요 다시 엑셀 살짝 저 트타는 왼쪽 쏠리는 것보다 오른쪽 쏠리게 나요 약간 오른쪽 브레이크발 들어옵니다 한 대만 양보할게요 약간 오른쪽 쏸도 아파 이렇게 병원 들어가는 차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멈추는 거니까 그리고 원래 이 차에 들어오면 안 돼요 원래 근데 하고처럼 무시 많이 해요 계속 가요 엑셀 빡 눌러주세요 내가 경작 허락할게요 시험칠 때만 누르지 말고 본인이 보았을 때 위험하다는 느낌은 눌러 괜찮아 그게 방원장이야 시험 볼 때만 누르지 말고 시험 볼 때만 감정까지 누르지 말고 약 500m 앞 몰글장입니다 브레이크 밟고 있자 앞차 주의 약 300m 앞 몰글장입니다 멀리 신호도 체크하면서 브레이크 약 150m 앞 몰글장입니다 멀리 신호도 체크하면서 150m 앞 몰글장입니다 고축감파기 중립 도로가 두 개일 때는 세 개일 때는 가운데 갈 때는 똑바로 가야 되고 두 개일 때는 1차로 갈 때는 왼쪽 쏠리 2차로 갈 때는 오른쪽 쏠리 나요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생기니까 왼쪽 차량 화물차나 버스 있으면 차 폭이 넓잖아요 그치? 피하는게 좋은 약간 오른쪽 멀리 신호도 보면서 도로 여기서 들어오는 네 저 앞에 엑셀 힘 빼고 오른쪽 오토바이 있는지 안 보고 있죠? 따라갑니다 신호도 초록불 사람 없고 여기 사람 있으면 정지해야 돼 엑셀 살짝 합류죠 왼쪽 보고 그쵸? 앞에 보고 빨리 이때만 차가 오면 정지해야 돼 도로 하나로 합류 되죠 이해를 했죠? 무슨 얘기인지 아까 설명한거 저희는 도로폭이 좀 넓어요 도항에서 약간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앞차처럼 문화예술회가 저 앞에 신호등 보이죠 오른쪽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걸로 들어갈거에요 저 차처럼 가운데로 가면 돼요 자 이제 우측간 밝히고 이제 브레이크 바라지고 오른쪽 오토바이는 한번 확인 없죠 오른쪽 부드럽게 저 앞에 버스쳐야 되니까 이거 앞에 그래서 스타트 브레이크 조금만 더 힘 빼요 너무 좀 세게 바른다 자 조금만 더 빼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스타트 피 넣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고 꺼진거 맞아 이게 뭐냐면 밑에 살짝 닿으면 세 번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세 번 들어와야 돼요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시동 끄고 여기서 출발하는게 A랑 C입니다 이번엔 C를 할거에요